우리 이 자리에 도착합니다. 하나, 둘, 셋! 가수는 네, 그런데, Africa의 크리스마스 크리에 살다는 빛이 들어왔습니다. 크리스마스 트레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행복하게 하는 건 어둠을 밝히는 밝은 팀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. 크리스마스 트레이에 환한 일처럼 행복과 웃음 가득한 연말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원하더니 프레저 워크가 더 다양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이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